드대군! 드대군! 크두! 나 도끼를 먹고잉! 내 죽었다 죽었다! 꿈먹기! 꿈먹기? 왜 남의 꿈을 먹어요? 왜? 아! 나 전설의 포켓몬 잡는 꿈 꿨었는데! 아! 먹혔어! 아! 에잇! 전력 61! 오케이! 스킬 좋은거 다 배운거! 방전 배웠으니까 된거 같죠? 이제 푸테라를 좀 키워야겠다 얘네들 다 레벨 맞춰야지 완전 많아 꽤 10개나 구해놨지 근데 우리 필요없어 아니 여기 기르고있는거 빨리 기르라고 프리플 1턴째에는 상대방을 하늘로 낙하쬐서 2턴째에 떨어뜨려 공격한다 낙인 상대방은 움직일 수 없다 뭐야? 플라잉스킬이네 어... 뭐 버릴게있나? 이거 조야야? 이거 좋다고? 적었당 전력 62 때 번개 배워요 배워요 제발 이거 배우라고? 원시의 힘 버릴까? 원시의 힘을 버린다고요? 좋은거구나 불꽃없니 번개 없니 없니 뭐 버려요 없니 없니 뭐 버려요 불꽃없니 버려요? 불꽃없니가 깨물어부수기 버려요? 알겠어요 깨물어부수기 근데 데미지 80인데 깨물어부수기 에스퍼한테 좋은거에요 버려요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요 미련없이 버려요 야 들어와 타날리 그거 모았어요 어떤거요? 부수를 저 지금 300마리 남았어요 이제 프리폴은 지속이라 댐지가 1.5배여서 더 좋아요 나 썬더 재단만 찾으면 되는데 100마리정도 나온거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왜이렇게 추방하는거야? 왜이렇게 추방하는거야? 아 저거저거 오리 땜에 튕겨서 아아 아아 단장오류 응 그치그치 이유없이 사람을 막 그러진 않아요 그쵸? 어 뭐야 메탄고다 메탄고에게 미련을 가진 남자 진흙뿌리기 얘네 어디갔어 얘? 상점 mpc 진흙뿌리기 어디갔어 상점 mpc 네? mpc가 없어졌어 그그그 제잡하시면 돼요 아 그래? 드래곤크루 드래곤크루 잘가라 마지막이다 너는 푸테라 스톤샤워도 빨리 배워요 스톤샤워 레벨보로 얻었네 열심히 해볼게요 나이스 오 7개 오케이 7개 그러면은 전룡이 62대 스킬을 배운다니까 62에 배우는 애들이 많네 애들 다 62로 맞출까? 레벨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뭐 전룡부터 하나 먹어 오 번개 배운다 번개 헤이 데미지 120 와 야 쩐다 이거 뭐 버리지? 난리나겠다 뭐 버려? 일렉트릭골 버려? 그거 이거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이거 포켓몬스터 만화에서 많이 나와서 좋아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모가서 쏘고 일렉 버려요 버릴게요 오케이 번개 배웠다 와 쩌네 들어와 불카모스 엇 너도 62레벨 얘는 아 얘는 안되네 라프라스도 62레벨까지 아 얘도 스킬 안배우네 에잉 푸테라 푸테라 키워야지 헛 아 빨라 버려 푸테라 52까지 키웠어요 들어와 저도 들어와 들어와 슥 슥 불카모스 나비춤 있어요 불카모스 나비춤 없는 거 같은데 나비춤 언제 배우지 글쎄요 나비춤은 없는데요 나비춤 언제 배워요 혹시 랩 겁나 높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열풍은 있는데 나비춤은 없는데 나비춤이 좋아요 뭐 일단 열풍 있는 것만으로도 뭐 버렸어요 나비춤 아까 버렸다고 제가 나비춤 뚜둔 아 나 진짜 저 분명히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던 것 같은데 아까 버림 아 그래요? 아까 막 좋다고 막 버리라고 했던 거 아 누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버리라고 하는 사람 뭐야 그럼 도대체가 아 나 진짜 에잇 에잇 진짜 슬프다 진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나비춤 열풍이 상대 버려야 하는 것인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죠 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하하하 뭐 어쩔 수 없지 뭐 낚였네 여러분 낚지 말고 제대로 알려주면 안돼요? 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 하라는 대로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낚으시는 걸 왜 이렇게 저를 왜 이렇게 어? 낚으면은 또 약해지고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럼요 이거 힘들게 62까지 켰는데 불카모스 아잉 너무하시네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열풍 있으니까 열풍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열풍 짠 1레벨 관장 잡으러 가야지 전기 포켓몬 지금 전룡 있는데? 싸운다 1레벨이 어딨지? 첫번째 포켓몬 마요 마요님 초대좀 보만다 80레벨 만들어주세요 보만다 80레벨 보만다 80레벨 14개 저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14개좀 부탁해요 보만다 80레벨이네 네 알겠습니다 마요님 어디있어 페코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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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사탕 써도 되는거에요? 오케이 상담자 내가 내가 뒷바라지 할게 오 멋져 짠 어서오세요 아 근데 그거 사와야지 그거 아 나 저 다이아 있으신 분? 다이아좀 그거 사줘요 첫번째 관장 한개 한개짜리 다이아도 상자에 넣어야겠고 우리 이제 13분 남았어 13분 빨리 해야돼 이거하고 보만다 80까지 만들어야겠다 빨리 키워야겠군 저저저 빨리 키워야겠다 안되겠다 이상사탕 좀 쓸게요 아 여기 어디가는거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닌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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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닌요 네 그래요 네 여기 신났네 기르는 애완동물이에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램프라 애는 뭐예요 램프라 애는 고스트 속성인가 그러면 뭐갔어요 상성이 뭐예요 어 노멀인가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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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통해요 노멀은 안통해 그럼 뭘로 싸워야되나 그냥 드래곤 크루 깨물어보수기 그냥 드래곤 크루 깨물어보수기 아 얘 어떻게 쳐 레스토어가 쇠지않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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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나 약하니까 섀도볼 섀도볼? 그럼 나는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나도 깨물어 죽었다 죽었다 아프디 아프디 드래곤 크두 정말 깨물어버리고 싶다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드래곤 크두 사념의 박치기 아 이거 안통한다 이거 안통한다 드래곤 크루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나와라 불카모스 열풍 찰별 잘가라 어 안죽었네 팬텀 열풍 꿈먹기 냠냠 아 쎄구먼 열풍 이상한데 우유 팬텀이 너무 약해요 열풍 꿈먹기 냠냠 꿈먹기? 왜 남의 꿈을 먹어요 왜? 냠냠 맛있쩍 아 나 등신라이더 아 나 전설의 포켓몬 잡는 꿈 꿨었는데 아 먹혔어 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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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풍 아 왜 왜 이렇게 쎄? 어 뭘 열풍 열풍 내가 우리 등신라이더는 강하게 키웠지 열풍 열풍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열풍 오우 쩝쩝할 수고 왜 이렇게 나풀었어요 냠동빔 잘가라 아휴 안녕하겠군 조루아크? 조루아크? 조루아크는 속성이 뭐예요 이게 아마 환성 환성 악일걸요 아기? 악 악 악은 뭘 써야돼? 모르겠다 냉동빔 오 냉동빔 세다 냉동빔 나이스 깜깜이 냉동빔 나와라 대짱 지투더진 맞아라 어 뭐야 이겼어요? 이겼다 이겼다 상품 주세요 상품 싫어요 땅뽀 가능합니까? 네 저는 이거랑 다크볼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크볼은 뭐에 좋아요? 다크볼은 다크다크 쉐도우볼은 뭐좋아요? 설명해줘야지 쉐도우볼은 어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쉐도우볼 썼는데 뗐잖아요 떼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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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데 내가 못을게 관장님 오늘다가 왜그러세요 아니 제가 제가 유비다 그럼 떼도봄 떼도봄 누가 떼도봄 떼도봄 그만하래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들은 귀 사신대 죄송합니다 우리 마요님 되게 귀엽다 마요님 너무 고마워요 가십쇼 빨리 네 수고해요 안녕히 계세요 예 에잇 갈게요 에잇 에잇 빨리 빨리 안되겠다 빨리 빨리 일단 이상한 사탕 시간소 시간소 8분 남았어 보만다 80 만들어야 돼 잠뜨리 보만다 80이야 에잇 아 저기도 돈 했나보네 예 사고있네 어 우리도 빨리 이상한 사탕 어디있지 아 나 전체적인 레벨을 좀 올려야 하는데 나도 이상한 사탕 없던데 진짜 빨리 빨리 이거 수확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아 열심히 수확해야겠다 마지막 8분 안돼 썬더야 저긴 안한다 그랬는데 휘토리 농장 오늘 또 키웠나 하는거 같애 그치그치 어 거짓말인데 헉 보만다 80이야 80 있는거 없는거 다 채취하십쇼 빨리 이렇게 하자 내가 내가 뼈 구해왔어 뼈 뒤돌면 잘하게 규토리가 포켓몬 진짜 포켓몬에서는 뭐에요? 이거 포켓몬 불 만들때 쓰는거에요 그냥 열매 열매 그냥 열매? 이거 먹어요 이거를? 지우가 이거 먹나? 이거 갖다가 포켓몬 볼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걸로 포켓몬 볼을 만드는거야? 네 아 맞다 그랬던거 같다 이거 막 익혀가지고 구워가지고 네네네네 왕치질하고 먹는건 아니네? 네 먹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래? 먹으면 탈나요 그래? 먹으면 안돼요 비코나 들었지? 안 먹었는데 다 주워먹을거 같아서 일단 이정도 빨리 바꿔야지 저희 그러면 세명나가는거에요? 세명.. 아니 다 나가죠 네명 다 네명 다 나가는데 세마리만 쓰는거 세마리만 쓰는거 선택되는거지 아 세마리만 그럼 그란다 너나야겠다 아 와 그래도 많이 캤는데 벌써 금방금방 많이 캐요 다 레벨업 할수있어 빨빨리 하자 아자아자아자아 어 아홉개 또 아홉개 벌었어 아홉개 한번 돌면 아홉개씩 벌어 우리 보만다를 레벨업을 좀 시키죠 레벨이 낮다 쓱 나도 레벨이 낮다 어? 2판 4판 태클 쓰읍 2판 4판 태클 불꽃세레 버리면 되겠죠? 불꽃세레 너무 약하네 우와 이거 되게 세다 120이다 우와 근데 자신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대야? 이거는 한 막 딸피남았을때 이럴때 쓰면 좋겠다 불꽃세레랑 바꿀게요 사념을 버려 사념을 왜 버려 사념을 사념 박치기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불꽃세레랑 바꿔야지 아 나 근데 이번에 또 프리저한테 아아 75레벨 왕 좋았어 좋았어 5분 남았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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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면 있는거 다 가져갈게요 0차 0차 제발 어 나 바빠 바빠 어 여기 또 자랐다 어 아 뒤돌면 자라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여기 많이 자랐다 여기 와 갔다오니까 또 많이 자랐네 오케 오케 아 마우스 광클릭 누르고 있으면 된다니까 아 그래요? 우클릭 누르고 있으면 다 먹어요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도 아까 힘들게 했어 어 우클릭이요? 어 오른쪽 버튼 쭉 누르고 있으면 돼 여기 위에서 계속 먹고 있을게요 위에서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 화를 알아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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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아 맞아요? 좋아 제발 이번에 때리지마 여기도 자랐구요 살앗 문볼 짠 도티님 프리저한테는 파워잼을 쓰세요 파워잼? 파워잼 누구꺼였지? 푸테라꺼였죠? 예예 오케이 근데 푸테라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써도 효과가 있을랑가 잘 모르겠네요 본방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잘한다 깜짝이야 열심히 많이 많이 캡시다 5레벨만 더 올리면 80인데 나머지 애들이 레벨 나쁘지 않아요? 형 저기 80짜리 있다 했지 잘하면 돼 포만다 어떡하지? 우리 이길 수 있을까 그 80짜리를 못쓰게 하면 되지 왜 얼음포켓몬으로 라인업을 잘 짜야지 순서도 라인업 부르는대로 할거에요 그니까 2,3,1 그러면은 2번을 첫번째로 내보내야 돼 아아 어 그니까 이게 약간 상성 잘 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중간점검이라서 이제 배틀 할거에요 마지막 공중포켓몬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8분나면 빨리 가야겠다 안 돼 마지막 하나 안 돼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야하 라인업을 어떻게 하는지? 라인업? 아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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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순서 대충 막 아무렇게나 비콘 탄알 아 5개 딱 됐다 5개 딱 됐다 오케이 비콘 탄알 도티 페코 어때? 제가 제일 제일 약한거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제 제일 먼저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네 그럼 탄알 비콘 도티 탄알 네? 아니 페코 아니 페코 자 드러 페코님 1등 페코님 없어도 해 그 다음에 2번이 비콘 3번 도티 4번 탄알 오케이 됐죠? 아참이 뭐 상관없으니까 보만다 나와라 와 진짜 많이 키웠다 나의 보만다도 80레벨을 만들겠다 안되겠다 나는 일단은 맘목구리를 빨리 랩을 찍어야겠다 오 드래곤테일 좋나? 드래곤테일 별로일걸? 상대방을 힘껏 날려버려 다른 포켓몬이 교체되어 나오게합니다 아아 그럼 결국에 또 싸워야잖아 그러네 음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네 그냥 한놈이랑 끝까지 싸우는게 낫지 어 버려요 버려요? 버릴게요 됐다 어 아 대구리 뭐야 얘 열풍 열풍 오케이 오 어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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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규토리나무 껴어 10분이요 고고 오케오케 아 됐다 다 됐다 어우 이 불안하다 딱 맞췄다 딱 맞췄다 와 와 와 이 불안감 안돼 규토리나무 조그맣게 어디서 하는 겁니다 짠 어디서 하는거지? 왜 버렸네 좋은거래 아하 진짜 짜증나네 이제 아이 모르겠어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자꾸 거짓말하시니까 알려달라고 언제든 채팅창 보고하라고 채팅창 보고하면 다 거짓말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버리면 또 왜 버렸냐고 그러고 그럼 제가 게임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고수도 아닌데 그럼요 알겠어요 뭐 완전 좋은 기술 버렸어요 뭐 어쩔수 없죠 여러분들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거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네 나중에 뭐 더 좋은거 배우면 되지 뭐 더 좋은거 못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거니까 저는 뭐 어쩔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시간가는줄 모르겠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니까 열심히 했는데 저희 어디로 갈까요? 잘하진 못한거 같아 저희 어디서 싸워요? 담벼보시기 따로 스테이지는 없구나 네 스테이지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갈까 얼음지대가 좀 이쁘지않나 여기 깜짝이야 잠뜨리가 나타났네 봄한다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 이게 저희가 다섯개가 아니라 여섯개잖아요 네 포켓몬 자리가 네 어 여섯개를 세팅하는걸로 하죠 자 여섯개중에 세개 고르는거 알겠죠 네네네 오케이 이거 라이너 빨리 바꾸세요 이거 빨리 바꿔 우리편도 순서 순서 잘 정해야돼 순서 이거 신경전 아 이거 어떻게 바꿔 아 나 내꺼 다 약한데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나 이렇게 하겠다 약체라서 어쩔수 없 그리고 1,2,3,4,5,6이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6,3,2라고 하면 그 순서로 내보내야돼요 알았죠? 여기다 컴퓨터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냥 세개만 꺼내고 컴퓨터를 만들어놔도 괜찮구요 어차피 거기도 꺼내야돼요 선택된거 세개만 꺼내면 되잖아 아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6개의 라인업을 짜고 거기서 이제 상대 그리고 순서도 정해야돼요 알겠죠? 배틀 나오는 순서 1번 누구 나오고 2번 누구 나오고 알겠죠? 넵 네 랜덤 라인업 포켓몬 배틀 포켓몬 배틀 중간 점검이에요 처음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대결을 하네요 그니까요 아 순서는 저 대충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오케이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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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강하게 나가고 싶은 사람을 제 앞에 서주십쇼 오케이 1번을 하겠다 나는 당당하다 1번을 하겠다 자 1번 챔피언 저한테 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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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쇼 오케이 2번 챔피언 오십쇼 2번 오케이 3번 챔피언 오십쇼 오케이 전 저 빼고 다 나가겠습니다 오오 아니 다 나오는 거라니까 4명 다 하는 건데 무슨 소리 아 맞네 나 3번 개로님 1번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우리 1번 패코님이었죠 예 아 패코님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6개의 라인업을 정했죠 네 그중에서 각자 순서대로 말해요 1 2 3이라고 해도 되고 3 2 1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처음에 부른 순서대로 1 2 3번을 배치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 컴퓨터에 넣어놓고요 3마리만 쓰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요 아 1번부터 6번까지지 음 저는 어 패코님의 4 1 5번 4 1 5번 세팅 빨리 해봐요 4 1 5 아 저 저 저 아니에요 아 이거 패코님 4 1 5? 4 1 5 순서로 나가야 되고 4 1 5 빼고 다 넣어요 어 4 1 5 어 저희는 양심껏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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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